안녕하세요. 참가 번호 C-96번 설 홍준입니다. 공명은 추가 일회의 오선 여인입니다. 아니겠지. 하지만 자꾸 돌아보게 돼. 그 어느 날 지하철 오선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인. 눈인사를 건넸지만 쓸쓸이 바라만 보던 어느 역이었나 어느 역이던가 청청이 내리면서 뒤돌아볼 때 맺힌 눈물 나는 보았네. 아오 선 여인 아닐 거야 아니겠지. 하지만 자꾸 돌아보게 돼. 그 어느 날 지하철 오선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인. 눈인사를 건넸지만 쓸쓸이 바라만 보던 또 다른 역이야. 또 다른 역이었나 어느 역이었던가 성청이 내리면서 뒤돌아볼 때 맺힌 눈물 나는 보았네. 맺힌 눈물 나는 보았네 맺힌 눈물 나는 보았네 맺힌 눈물 나는 보았네 맺힌 눈물 나는 보았네